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시모의 갑질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시누이 포함, 남편도 포함.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큰아빠 병원에 시누이를 당장 꽂아 넣으라며 개난리치는 시모 결국 이 일로 양가어른 집안 개싸움 오지게 터졌구요. 자, 내일 이혼하러 갑니다. 원제, 시누이 취업 때문에 이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초 원인이야 제목처럼 시누이 취업 때문이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그냥 저 집안 인간들 물이 모두가 원인이고 원흉이에요. 사실 이게 막 이제 돌이 지난 우리 딸내미 때문에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온전한 과정에서 못 자라게 된다는 거 정말 마음 아프지만 여기서 더 머물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겠다 싶어 결정한 거니까요. 보시고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다 빼고 짧게 문제의 핵심과 팩트만 쓸게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빠가 의사입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한 큰 병원 아니구요. 그냥 큰아빠 동네에서 피부과를 운영 중인데 당연히 아주 옛날부터 저하고는 엄청 가까웠던 분이구요. 결혼 후에도 종종 저희 남편이랑 같이 얼굴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 동생이죠. 이 그지 같은 거. 얘가 원래 간호사인데 일을 하다가 태움이라고 하죠. 간호사들 안 좋은 분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관두고 한참 방황하더니 카페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지 나름 마음 추스르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구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나봐요. 물론 저야 이런 시누이 마음 전혀 몰랐죠. 나랑 뭔 상관이야. 두 달 전에 시모한테도 연락이 왔고 저는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새로 구한다는 걸. 시누이가 다시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때 당했던 태움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 편히 어디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너가 큰아빠 병원에 야 취직 좀 시켜주면 안되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근데 웃긴 게 그게 뭐 우리 큰아빠 병원이지 제 병원입니까? 그래서 안된다고 했어요. 분명 남는 자리도 없을 거고 아니 솔직히 T5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평소 하는 거 너무 미워서 있다고 해도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다 떠나서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혹시나 뭔가 문제 생겨도 골치만 아플 게 뻔하니까. 정정합니다. 평소 저한테 잘해주기만 했어도 아니 C자질만 안 했어도 최소한 저희 큰아빠한테 물어보는 그 정도 노력 성의는 보였을 거예요. 여하튼 자리에 없을 거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요. 거기에 조무사분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린 거라면 죄송합니다. 또 어쨌든 신우이는 간호사니까 그런 간호사가 동네 작은 의원에 들어가 일을 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머니 신우이 아가씨 거기서 일하면 페이도 안 맞을 텐데요? 이렇게 대꾸를 했고 신우도 그냥 더 이상 별말 없이 그러냐? 알았다. 이러고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번에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대뜸 야! 너 방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뭐? 뭐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랬더니 너 우리 꽁꽁이한테 조무사 월급 받고 일하라고 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이러길래 저는 아까 그 페이 말한 거 이것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어머님이 오해를 했나 보네. 하면서 남편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건지 뭔지 너 진짜 실망이다.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면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개소리 장난하고 결국 죽도록 싸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때는요. 우리 아이 생각에서 억지로 참고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바로 어제죠. 저희 큰아빠가 사람 구한다고 구인 공고를 냈는데 그거를 봤나 봐요. 저는 당연히 모르죠. 간호사 구직 사이트 그런 게 있나봐요. 여하튼 거기에 올린 글을 저희 신호위가 봤나 봅니다. 어제 한밤중에 이 미친 인간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너 뭐냐? 아니 자리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야 할 만큼 우리 꽁꽁이 소개해 주기가 그렇게 싫었던 거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고요. 신호위도 그래요. 뭐 섭섭하다니 어쩐다니 지 엄마 옆에서 울고불고 언니는 내가 태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냐고. 언니 큰아빠면 나한테도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가족끼리 그거 하나 못해줘요? 이러면서 악을 쓰고 옵니다. 또 뭐라더라? 페이도 지가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갈 생각을 했다? 아니 미친. 뭔 개소리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웃긴다. 페이를 왜 네가 정하는데 네가 원장이냐? 이렇게 한 번 질렀다가 이제는 남편 놈까지 참전해가지고 더 난리치고 진짜 갑자기 봉변을 당해서 안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신호가 먼저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그지같은 막말을 해가지고 밤 11시간 넘어서 저희 엄마 아빠도 찾아왔고요. 진짜 이때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가 났는지 결국 옆집 주민신고로 경찰들도 찾아왔어요. 진짜예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 아니 지병원이야? 그리고 지금이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친정해왔고요. 당연히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저 미친 인간들 모두 이혼은 절대 안된대요. 아니 오밤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대역죄인 죽이려면 만들었으면서 이혼은 또 왜 안하겠다는 거야? 뭘까요 이거? 미친건가? 그리고 아이도 지금 제가 데리고 있거든요. 당장 안 데려오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어처구니가 없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내일 변호사 만날 예정인데 나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돌아버리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야 이쯤 되면 그 시누이를 태워버렸다는 그 간호사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집구석 전체가 근본이 없구만.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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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2번 아니 지 딸림이 태움 당한 게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다면서 왜 며느리는 온 가족이 합세해가지고 태우고 난리야? 어? 댓글 뻔하죠 뭐. 며느리는 지들 아래 것이라 생각하니까 쉽게 쉽게 태우는 거죠. 활활활활. 3번 아니 친아빠도 아니고 큰아빠인데 뭐 어쩌라고 조카가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도대체 지들이 뭔데? 누가 보면 쓴이 큰아빠 병원에 자리 하나 맡겨놓은 줄 알겠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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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4번 한밤중에 쳐들어와 쓴이도 모자라 쓴이 부모님까지 소환해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그 집 식구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상종하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지 절대 꺾지 말고 반드시 꼭 이혼해야 됩니다. 딸이요? 쓴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쫄지 마. 5번 꼬래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 이랄지.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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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들이 진심으로 그게 서운하고 실망이고 화가 나는 거면 먼저 이혼하자 이렇게 소리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뭐야? 니네 큰아빠 병원에 우리 딸 꽂아라 이거 아니야. 그냥 지들 좋은 것만 쪽쪽 빨아 처먹겠다 이거 아니냐고. 야 이게 더 정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요. 내일 변호사 꼭 만나요. 6번 이거 태움을 당한 게 아니라 성격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꺼렸던 거 아닌가? 정신 상태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덜덜덜덜덜. 쓴이 아무튼 잘했어요. 얘 상태 보니까 만약 큰아빠 병원에 꽂아줬을 경우 큰아빠한테 아니 너는 뭐 이런 미친 거지 같은 걸 다 데리고 왔냐? 어? 이러면서 진짜 욕 오지게 얻어먹었을 거라고요. 안 봐도 뻔하잖아. 끌 끌. 7번 그라도 적당히 쳐야지.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개인 병원 정도는 아무데나 골라서 갈 수 있는데 큰아빠 병원에 꽂아달라고 연병 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로 이건 뭐다? 100% 주작이다. 됐떼? 이유가 없긴 왜 없대요. 딱 봐도 엄청나게 많구만. 지 새언니를 통해서 그 병원에 기어들어가 갑질 좀 하고 돈도 많이 받고 또 일은 편하게 다니고 싶은 거지. 보이잖아. 뭐가 없대 이유가. 8번 이거 만약 큰아빠 병원에 꽂아주면 취업 비리 아닌가? 진 취업이라 병원 내에서 누군가 신고할걸요? 아니 근데 저런 거지 같은 근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가 노력해볼 생각은 주고도 안 하고 그저 어디 편하고 돈 많이 나올 것 없나 기웃기웃 하는 거 정말 추잡스럽다. 9번 아니 며느리 아빠 병원이라 해도 엄청 어려울 판에 큰아빠 병원에 취직하는 걸 조카 입장에서 이래저래 말하는 거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될 거라고 보냐고. 시모랑 시누이랑 하는 성격 보니까 취직을 시켜줘도 결국 거지같은 사다리 날까기였어요. 잘한가요? 10번 지 딸내미 사돈 집안 병원에 취직시켜달라 진상 부르다가 결국 사돈 부부까지 불러서 집안 개싸움이 터졌는데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저 거지같은 꼴을 보고도 앞으로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 혹시 뇌가 탔나? 늘 놀랍죠. 상식을 초월합니다. 진짜 이거는 주작이면 좋겠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느낌이 그거죠. 이게 진짜라는 가정하에 저도 잘 모릅니다. 개인 그런 작은 병원에 조무사만 있는지 아니면 간호사도 같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쓰니 말처럼 조무사만 있는 것 같다면 뭐야? 조무사 일을 하면서 월급은 간호사만큼 달라.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